이게 끝이에요. 옷도 아무거나 입혀도 돼요, 저는. 거짓말하고 있네. 스타일러스 위로 오세요. 아무거나 입혀도 돼요, 저는. 진짜요? 아무거나 입혀도 됨. 나 진짜 이 말 믿어요. 아니, 아니, 아무거나는 아니고 오빠. 아무가가 아니고. 아니, 본인이 아무거나 입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다고 치마가 뽀송뽀송한 거 여기 막 여기 이런 거는 아니죠. 좀 변덕이 심하죠? 네, 네. 변덕이 좀 심해요. 변덕이 심하. 광우를 갑시다. 세호는 어때요, 세호? 세호는 누구죠? 세호. 미안해요. 사지마, 미안해요. 제시, 컴온! 잠시만요, 오빠 저 피자 차. I'm very busy. 오마이갓, 오빠 화면에서 보니까. You are so funny. No! No! No sense! No sense! 오빠, 컴온! 오빠, 컴온! No-no no, nada. 오, 부ATOR 반가워요. 나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미유 지미유? 예, 지미유 왜? 왜? 내 이름은 지미유 오빠 지미추 따라한 거죠? 솔직히 아, 지미추씨가... 지미추네! 와, 따라했네! 컴온, 비 오리지널! I'm 지미유, 오케이? 지미유, 오케이 Do you have a lunch? I did not have lunch 피자 좋아해요? 피자 엄청 좋아하죠 Thank you You like pizza? Yeah I love pizza Okay I love pizza Okay Very crispy Wow Wow Come on! Wow So delicious Very good Wow 나랑 해 뭐 바로 나랑 안 하고 어디다가 좀 얘기를 해 우리가... 아니, 오빠 얘기를 안... 아니, 오빠 얘기를 해 지금 하라니까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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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환불언정돼 근데 내가 사실은 좀 고민이 많아요 왜요? 제작자를 맡으면 감당할 수 있으려나?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 그때 언니들 싹 만났잖아요, 하산아 근데... 너무 여려 에브리바디가 너무 여려 이거는 쎄지만... 이거는 쎄지만... 이거는 쎄지만... 여기는 정말... 여려 저 지우면 해요 베이비 페이스 When I erase the makeup 아니, 솔직하게 그건 얘기해줘야 해요 세 사람 중에 조금 약간... 어려운 사람? 혹시 좀 불편한 사람? 없어요? 없어요 No? 왜냐면... I love 엄정화 I love Hyori 언니 근데 이렇게까지 마음이 여린 줄 몰랐고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어떤 거? 얘기를 해봐요 궁금하네, 뭘 얘기해요? 불편한 사람이 있냐고 어려운 거는 그나마 그래도 엄정화 언니겠죠? 왜냐면 나의 레전드이고 저보다 훨씬, 우리보다 훨씬 오래 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아까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쫄아 아니, 왜 쫄아 왜 쫄아 아니, 말을... 석과야, 너 왜 쫄니? 어제든 간에 대스타이기 때문에 나의 또 우상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지 저는 15살때부터 데뷔했고 아, 그때가 15살때부터? 네 아, 그래서 좀 내가 너무 일찍 데뷔를 했다고 생각을 했구나 네 저 지금 33이에요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요즘 연예계에 그런 거 없는 거 알죠? 나이속이고 이런 거 I don't like 나이속이 왜냐하면 왜... 왜 저기다가 얘기해 I don't like 나이속이는 뭐예요? 왜 그러냐면요 컴온, 제시 오빠, 컴온, listen to me 오빠 나이 어떻게 되세요? 왜요? 속이는 게 없으니까 난 속이는 게 없지 몇 살이세요? 72년생, 마흔아홉이에요 You so don't want You so don't want? You so don't want? Very... 네, 오케이, 땡큐 본인에게 스스로 좀 손을 얹고 얘기해 봐요 어때요? 나는 좀 화가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No, no, no Very patient 제가 오빠랑 이제 예능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참을성이 있어요 멋있는 거 같아요 나랑 해봤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못 참던데? 오빠가요? 아니, 제시가 아니, 나도 지금 오빠이 아니, 지금 나한테 질문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네 나는 잘 참지 당연하지 아니, 오빠 오빠,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었어? 예, patience is my job 오,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예스 마이 직업 있어, 서비스 오케이 어, 내가 패셋이냐고? 아, no 근데 이거 좋아, 나 참을성 없다 아니, 그게 너무 그건 아니죠 아니, 나 참을성 없다고 얘기했잖아 아니, 있어 근데 상황 받았으면 없는 편, 있는 편 없어요 어, 없는 편 그러니까, 나는 인내심이 없는 편이에요 혹시 나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괜찮아요? 아 나는 이것만큼은 지켜 저는 커피요 커피? 네 이건 꼭 먹어야 돼요? 네, 하루에 7잔은 마셔요 근데 그렇게 하루에 7잔? 네 아메리카노예요? 아메리카노 with a little bit of hazelnut syrup 근데 그게, 어, 잘못해 아, 나 지금 이게 어디에서 혼내냐? 내가 지금 주문 받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내가 지금, 컴온 아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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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시럽을 적당히 넣어야 돼요 시럽도 그냥 시럽이 아니고 헤이즐넛이니까? 오, 랍. 오, 랍. 아, 죽었네. 이거 끝나. 아니, 근데 제가. 아, 컴온. 아, 컴온. 제가. 아,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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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바닐라 아이스 라떼 아니면 그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옷도 아무거나 입혀도 돼요, 저는. 거짓말하고 있네. 스타일러스 이루어시. 아무거나 입혀도 돼요, 저는. 진짜요? 네. 아무거나 입혀도 돼. 나 진짜 이 말 믿어요. 아니, 아니. 아무거나는 아니고, 오빠. 아무가가 아니고. 아니, 본인이 아무거나 입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다고 치마, 뽀송뽀송한 거 여기 막, 여기 이런 거는 아니죠. 좀 변덕이 심하죠? 네. 네. 변덕이 좀 심해요. 변덕이 심합니다. 그 혹시 그러면 매니저는 어떤 사람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센스 있는 분? 센스 있는 사람? 나는 어때요? 센스가 있는 편이요? 아우, 저거 기가 막히죠, 오빠. 와, 이 오빠를. 이 오빠를 보통 그냥 MC가 아닌, 국민 MC 최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올라오죠, 오빠가. 최고죠. 오마이갓. 네. 아니, 저 그러면, 센스 있는 사람. 그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분은 뭐, 광희도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예스, I want 광희! 예스! 왜요? 착해. 그리고 센스 진짜 쩔어요. 아, 그래요? 센스 장난이에요, 광희. 뭐 아니면 또 세형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세호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다 세호예요? 세호가 아니라. 세형? 세호? 세호랑? 세형? 세형. 봤잖아, 얼마 전에. 어디서요? 아니, 그거 저기 텔레그나 나가서. 나 텔레그나 나갔어요?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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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찬이 동생? 세찬이 형, 브라더. 아, 형이에요? 예, 오케이. 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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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 세, 노. 에브리 세, 노. 에브리 세, 노. 에브리 세, 노. 노 세. 노 세. 에브리 노. 에브리 세, 노. 그냥 광. 광으로 갑시다. 세호는 어때? 세호. 세호는 누구죠? 세호. 미안해요. 찾아봐, 미안해요. 제시, 컴온. 잠시만요, 오빠. 저 피자 차. I'm very busy. 오마이갓. 오빠 화면에서 보니까. You are so funny. 노. 노. 노 센스. 노 센스. 아니, 이 오빠도 되게 좋은데. 새들은 다 아니라. 세찬, 노. 오세스. 노. 세모, 세렴, 세찬. 예스. 나이는 좀 있으신데. 석진은 어때? 지석진. 노. 아, 왜 그래요? 석진 오빠. 지석진 오빠가 왜요? 왜, 왜? 지석진. 아, 근데 우리 말 안 들어요. 아, 노? 아예 우리 신경도 안 쓰거든요. 오빠 여기서 틱글 아주 많이 해가지고 그것만 찍고 있을 거예요, 뒤에서. 별명이 요즘 티켓이시죠? 네.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아, 맞아 맞아. 진석진 노. 한 구경이야. 혹시 그 치아, 본인 치아예요? 아니요. 그럼요. 라멘네이. 라멘네이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왜 알을까요? 아니, 이것도 혹시 우리가 무대하다가 혹시 이 풀어지면 뭔지를 알아야 돼. 아니, 이걸 왜 물어보는 거야? 아, 진짜 또. 아니, 내가. 제시. 컴먼. 근데 솔직히 말해 여기 조금 살짝 흔들리긴 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스케줄 하다가 갑자기 껌 씻다가도 이가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본인 오른쪽. 흔들림. 멤버들한테 바라는 점 있어요? 언니들이 절대 스타일을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화사는요? 화사는요? 마리아, 마리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를 거예요. 너무 노래 좋아서. 아, 그래요? 마리아. 쏘 굿. 대표한테 바라는. 지금 현재 싸이 오빠가 제 사장님이잖아요. 싸 대표가 지금. 그치? 나는 너를 터치 안 한다고. 그래서 싸이 오빠가 되게 좋아해요. 나한테 혹시 뭐 바라는 점 없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모두 내면 언니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돈 터치 어스. 오케이? 플리즈. 이야. 돈 터치 어스라는 얘기죠? 네, 돈 터치 어스. 플리즈. 그리고 사실 말하면 안무도 너무 과격하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안무. 안무의 유연성 필요. 빡세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빡세게. 플리즈. 왜냐? 너무 빡세게. 네. 눈눈알을 치면서 이게. 이거 하고 이게 무릎이 확실히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정형외과도 조금. 정형외과도 조금. 네. 그 눈만. 정형외과 진료. 응.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대표로서의 다른 이름이 내가 있듯이. 네. 지미. 지미유. 예명 제시 말고 다른 걸 좀 생각하라는 얘기에요. Of course. 본명이 현주죠? 현주. 네. 그냥 현주로 활동하는 거 어때요? 현주는 나 화장 지을 때가 현주이고요. 활동할 때는 제시. 제시는 솔로기 때문에 제시 말고. 내가 이름을 하나 좀 져주면 안 돼요? 안 돼요. 활동명. 하은은 뭔데요? 네? 이거 어때요? 민선이. No, what about like 은비? 은비! 장난 있어. 뭐 예를 들어. 나갔어. 안 돼. 마침 잘 됐어. 아까 실버. 실버. 은비. 너무 많다. 오 마이 갓. 은비 된다. 은비. 컴온 은비. No, 은비. I like 은비. I love 은비 too. 근데 나는 은비가 아니에요. 저는 현주예요. No, no, no. Oh my god. 평소에 생활할 때는 현주. 솔로로 활동하는 제시. 그리고 우리 그룹에서는. 은비 컴온. 잠깐만. 은비 컴온. 은비 너무 좋아. 아니 은비 안 돼요. 아니 은비 너무 좋아. 왜냐하면 내가 또 그런 이유가 있어. 한 사람이 본인은 실버로 하겠대. 은비. 그럼 저 할게요. 콜드. 안 돼, 안 돼. 왜요? 왜요? 그럼 금비 어때, 금비. 은비보다 나. 금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근데 저랑은 너무 안 어울려니까. 시자로 가는 건 어때요? 뭐요? 시자로. 어떤 시? 이때 제 시잖아요. 시자로 가는 걸로. 어떤 무슨 시요? 뭐 시. 안 되지. 안 돼. 아니 욕이 아니에요. 아니 아는데 안 돼 안 돼. 시. 하지 마. 이때 이것 좀 생각을 해보시다. 시. 그만해 제시. 아니 너무 누가 이게. 헤이 이렇게 하면 다 진짜 굵게. 금비 가자 금비. 그래 은비 금비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여기 보면. 오케이. 계약 기간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한 방에 딱 한 번만 보여주고 끝이에요. 오케이 써요. 한 달. 한 달 써요. 자 그리고 나의 권한. 그러니까 우리 은비의 권한과 의무 이런 걸 쓰면 돼요. 오케이. 뭐 정말 조그만 그런 거 다. 뭐 그런 거 다 적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뭐. 커피 이런 거. 써요 써요. 커피. 커피. 바닐라 라떼. 이거 영어 짧게 어떻게 하지? 라 라떼. 라 라떼 랏때. 또 tän 거야. altung PhD 가. 떼. 떼. 어디에요? 이거 일치해요 아니면 이거에요? 떼. 디귿. 어디. 어디에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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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릅. HE. I-ZIN. Yap. 해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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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cri. 시어, 시어. 시어. 알아듣죠? 우리가 혹시 다툼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서로의 의견들을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으면 좋겠다 허심탐? 허심? 허심 허심 탄회 탄회 회 후 회 회 호의 호의 회 얘기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으면 좋겠다 다음은 비밀유제예요 우리끼리 비밀이다 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누구의 비밀을 이용을 했다 이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버르장미를 꼭 고쳐야 돼 그걸 써!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버르장머리를 장머리를 고친다 그래도 제대로 쓰네 됐어 됐어 잘 썼어요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면 나는 이거는 해제해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 어떤 겁니까? 뭐 한 달이면 참을지 않을까? 나는 한 달 이면 이면 뭐 두 달도 가능해요 그래그래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추가적으로 이거는 또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걸 쓰면 돼요 음악을 오빠는 좀 의견 오빠는 좀 어? 돈 터치 이런 거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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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금 터치되면 되겠다 써요 써요 그러니까 뒤로만 듣기만 나라고? 좀 힙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써요 음악 힙하게 갔으면 좋겠다 가스 가티 쌍시 쌍 쌍 갔으면 좋겠다 좋겠다 오케이 아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네 저기 뮤비 찍으면 한 어느 정도 사이즈 생각해요? 오 유 노 요새는 뮤비가 비싸다고 비싸게 돈 안 내도 돼요 왜냐면 요새는 싸게 해서도 머리를 잘 쓰고 센스게 센스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야 이게 나랑 생각이 통하네 네 그게 1억 정도는 돼요 1억? 1억 정도는 쓸 수 있지 야 이게 좀 갭 차이가 심하네 이 양반들이 서로 말을 맞췄나? 나는 딱 한 250에 2시간 뮤비 생각하고 있어요 잠깐만 250? 네 그걸로 뭐 아무것도 못해 한다니까 내가 아는 인맥들이 있어요 250에 찍어 그분들은 2시간 찍는다니까 그리고 들어오는 서비스로 하고 한 500 정도 드리면 4개 갖고 와요 무조건 5대 정도면 충분히 원샷하고 단표샷 다 딸 수 있어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할 일이 좀 더 있는데 아니 좀 내가 바쁘다니까 어쨌든 저기 오늘 좀 시간 내셔서 고맙고 네 오케이 심박한 계약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심박 우리 그 기획사 이름은 심박 계획으로 하면 좋겠네 엔터테인먼트 심박 심박 엔터테인먼트 심박 엔터테인먼트 워싹 자 그러면 갈게요 제시 네 가게세요 컴온 바이바이 바이바이 제시 인내심이 없는 변덕이 심하면 아랫니 본인 오른쪽 흔들림 한국어 교육이 시급 노을이 제작제를